라면 끓여먹고 과자 조금 넣고 낚싯대를 준비해오라 그랬더니 낚싯대를 안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만 가지고 하루 놀다 오려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엊그제 누가 와가지고 차를 박아가지고 보험도 쏘고 왔다 지석씨 아침 가져온 거 찍어야지 여기 abc abc 이런 거나 있으면 좋겠다 딱 사이즈 좋다 근데 이런 것도 막 갔다 와가지고 또 물청소도 해줘야 되고 오기 전에 기름 넣어도 기름도 넣어주고 안하면 되잖아 그래 근데 또 안하면 또 빨리빨리 타니까 아 이거 엔진도 좋다 반짝반짝하네 엔진도 그쵸 딱 좋지 날 좋은 날 근데 막 이민생활하면서 이런 거 해봐야겠다 생각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못 타고 그냥 넘어갈 거 같아 어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어디여 아니 어딘지 모르겠네 형 빨리 좀 부서가야 돼 으아 아 그래도 얼굴 모양 보니까 존네 좋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합사들이 다이어트 다행히 막 두근하는 거 아 줘요 그거 화장실 왜 들고 가 우와 진짜 좋다 저 바다를 보면 한낱 미물인데 그쵸 그러니까 하하하 320도로 여기는 아 여기 와 봤는데 나 여기 어이씨 뭐야 내리자마자 쓰레파가 있네 실례해요 형 그거 신고만 있는데 그래요 아이고 진짜 얼마 안 가도 바다 엄청 좋다 저기 홀딱 벗은 거 아니야? 남자야? 남자야? 여기 나오면 좋죠 나오기가 힘들어 네 예 이 포인트를 10년 전에 왔었거든요 예 여기 박성준 뒷담하고 아 진짜? 청각대에 둘 다 그때 미쳤지 있잖아요 선글라스홉 거기서 라이방 주문을 했는데 메드윈 이태리인데 중국에서 오더라구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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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거나 써야겠다 싶었어 이게 그건데 성게 성게가 이제 죽어가지고 무화과 아니야? 아 무화과가 시생했는데 한입만 먹어볼래? 이게 죽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썩어가지고 이뻐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가시 같은 거 다 떨어지고 동그란 것만 남은 거잖아 더 살아라 더 살아라 더 살아라 더 살아라 더 살아라 더 살아라 가사 어ấm 2과야 intensity ия 으 Pioneer 으 으 아 으rum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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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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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지석 씨 낚싯대랑 같이 물에 들어가봤다 어? 왔다 왔다 뭐야 이게? 옆불이 걸렸어 아니 힘들게 잡은 건데 봤어요 담았어요 병어조림이네 저쪽쯤에 아까 우리 전복 잡았던데 여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캐널락스 보려고 이렇게 가서 여기 건너서 저와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오늘 와서 이따가 집에 저쪽으로 다시 가는 저기는 인도양 여기는 어린양 물고기 못잡는 사람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영도 하고 수농플링도 하는데 이게 막아집니다 근데 문재 씨 여기서 봤는데 한 마리도 없어 이제 가자 물고기 빵마리 다음엔 낚시보다 수영지로 한번 해봐야되겠어요 그럼 뭐 사야될걸요? 비키니하고 이런거 비키니하고 이런거 비키니하고 이런거 사야될거 같은데 저 비키니랑 서클랜드 끼고 올려구요 아 그러니까 근데 또 고기를 잡아도 갖고 올라가도 찬밥이더라 저번에 해까지 딱 떠서 주면 맞어 맞어 어땠어요? 손맛이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위로 올라가면 아이고 내리십쇼 카이 음식 안먹어봤는데 뭐가 맛있어요? 카이는 쫑냄꿍이잖아 카이도 쫑냄꿍 근데 오늘까지는 맛있네 어때요? 맛있어 샤스씨 어머니를 보시라고 샤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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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고 샀다고 그러니까 샤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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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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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아 왜 이렇게 핫해 어? 핫해 아 방금 싱싱한거라서 그래 음 어때? 음 맛있어? 고마워 양파 맛있어야돼 아유 야 양파가 이밖에 진짜 조금 들어왔어 맛있어? 응